신입생 여러분 상지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지대학교 교관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악산을 우러러 섬강을 굽어보며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계시는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체력도 많이 단련하시고 또 풍부한 감성도 넓게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는 여러분 자신도 매우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정을 떠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추건하고 고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